살림의 진심인 지인이 몰래 알려준 욕실세제 써보고 반했어요 크랩변기세정제 용도는 변기세정제인데 욕실청소에 만능이에요 오염분해 능력이 뛰어나서 뿌리기만 해도 청소가 되니까 진짜 간편해요 뾰족한 노즐로 변기에 빙 두르고 15분 지나서 물 내리면 한숨 깔끔 처음에도 깨끗해서 차이를 잘 모르겠죠 저 마음의 준비해주세요 오염물 잔뜩 모은 변기 공개합니다 오염도가 최상이에요 저도 이정도로 청소 안한건 처음이라 될까 싶었는데 진짜 놀라워요 너무 빨라서 촬영도 못했어요 5분도 안되서 이렇게 거짓말처럼 오염물이 분해되었어요 15분 이상 걸릴거라고 예상했는데 너무 빨라서 당황했잖아요 오랜만에 청소하는거라서 비가가 플러스 실리콘 브러쉬로 흠색까지 문질러 청소했어요 와 속이 시원해요 비가가 플러스 실리콘 브러쉬는 바닥면에 다양한 높이와 모양의 돌기가 있어서 오염물을 다각도로 문질러주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아져 경기 테두리에 낀 오염물까지 싹 긁어내요 이물질이 끼지 않아서 위생적이고 물로만 한거 보관하면 되니까 간편해요 동봉된 무타공 홀더에 끼우면 보관과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크렛은 독일 생산 제품으로 퀄리티가 달라요 한 번 묻으면 답도 없다는 블루베리를 잔뜩 묻혔어요 그 위에 크렛을 뿌리는 순간 변하는거 보이시죠 문지르지 않아도 이렇게 빨리 분해가 돼요 반응속도가 엄청 빨라요 남은 얼룩은 문질러 헹궈더니 완벽하죠 크렛은 얼룩제거는 물론 오염분해 능력, 압취제거, 소독효과도 있어요 특히 광택효과가 좋아서 수전을 청소하면 물방울이 또르르르 수전 소통시공한거 같죠 청소하면 다 그렇지 뭐 아니에요 지문도 안남는 이 코팅력 이대로 오래 지속되니까 손닦을때마다 기분좋고 청소주기까지 길어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와 기분좋게 돌아섰는데 날벼락 사실 종종이래요 루피가 크렛의 확실한 효과 보여주고 싶었나봐요 와 이 냄새 여러세제 써봤는데 청소 후에도 압취가 사라지지 않아서 고민이었어요 크렛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크렛은 독한 냄새가 없는데도 압취를 싹 제거해줘요 루피 덕분에 대청소했네요 마무리로 크렛, 변기세정제, 거리형까지 걸어줘요 여름에는 이거 하나만 걸어두고 청소주기가 길어지거든요 세정효과와 은은한 향까지 약 250회 사용가능해요 라벤더가든, 아티버터, 레몬하모니 독한 냄새 없이 쉬운 욕실 청소는 이제 기억하세요 크레쉬에요 거리 posts 전부 보려고 여름 분노 jo 꺼